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이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진주에서 올라왔어요. 촌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유산화를 어떻게 만났고 지금은 유산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편안하게 동네 동생이 아니면 언니가 들려준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혹시 저랑 눈 마주치시면 한번씩 웃어주세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는 빨간색 선생님 아세요? 어머니 우리 아이 뭐 시키시는 거 있으세요?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죠? 빨간색 선생님이었어요. 흔히 책을 파는 영업일을 했었는데 저는 영업일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유치원에서 영어 특강 선생님을 했었어요. 일을 잘하면 잘한다고 욕먹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먹고 그리고 일을 또 잘하면 저한테 더 많은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은 저 선생님과 나랑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 생활에 되게 염증을 느끼던 찰나에 이제 교원 빨간색 선생님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사에서 유산화 본사처럼 교원 본사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이유는 저희 큰아들 때문이었어요. 네 다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맨날 울면서 찬스 미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다섯 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설날이 끝나던 일요일날 갑자기 못 걸어요. 이게 너무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룻밤만에 못 걸을 수가 있지? 다음날 아이가 엉덩이를 밀고 나오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시끼 막 어린이집 가기 싫어가지고 팍 안일라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진짜 못 걷겠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 반대편에 복숭아 뼈 쪽에 혈관이 여긴 없는데 혈관이 다 터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다리를 삐었구나 못 걷구나 해서 병원을 갔는데 정형외과에서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근육이 이상인 것도 아니래요. 선생님 어떡하죠? 엄마 그러면 일단 깁스 해줄게요. 반깁스를 했어요. 그런데 반깁스를 하면 여기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쩔뚝쩔뚝이라도 그래도 못 걸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에 제가 살고 있는 대학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엄마 원인을 모르겠어요. 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서울을 가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지금 저렇게 다리에 빨간색 점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아 이제 그때서야 정형외과에서 어머니 이거는 자반증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끝에서야 병명을 알고 소아과로 연계를 해주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저렇게 피부에 올라왔다라는 건 이미 몸속 모든 장기에도 저 빨간 점들이 다 올라왔던 거예요.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영양제 건강에 대해서 무지한 엄마였어요. 병원에 갔으니까 병원에서 치료해 주겠지. 선생님 그러면 약은 뭔가요? 약? 어머니 약 없어요. 정말 무슨 무신경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 네? 그러니까 무식한 제가 들어도 스테로이드는 분명히 부작용이 되게 심각한데 그런데 그것밖에 약이 없대요. 그래서 퇴원을 할 때도 약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네? 오로지 엄마의 케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양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 신기했던 게 저희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어쩜 그렇게 다들 전해졌는지 온갖 네트워크로부터 연락을 다 받아요. 정말. 저는 제 지인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는지 몰랐어요. 아마 숨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지아 너 아이 아프다며 너 그래서 그 유치원 특강 일도 그만뒀다며 네. 여기 와볼래? 다 가봤어요. 진짜 왜? 애기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갔더니 제품 설명은 안 하시고 다 사후적인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선택했던 회사가 유산화에서는 너무 좋았겠죠. 아니에요. 대문자 A 회사였어요. 네. 왜냐하면 유명해서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아 유명 분명히 유명한데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A사 제품을 한 달에 작게는 진짜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먹었어요. 많이 먹였죠. 나중에 서플리먼트 책을 보고 나서 저는 저를 죽이고 싶었어요. 내가 내 아이한테 이런 제품을 그동안 먹였던 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여기 베이지색 옷 입은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 많이 날씬해지셨어요. 못 알아보실 정도로 스폰서님이 절대 저한테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리셋을 하시고 어느 날 유산하러 가버리신 거예요. 언니 다단계 같은 거 할 생각 절대 하지 마. 내가 진짜 손에 장을 세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컨택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언니 제품 좀 먹여봐. 이거 너무 좋아. A사보다.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아름아 그러면 20만 원치만 가져와봐. 뭔지도 모르고 팔아주고 싶었어요. 그냥 저도 영업을 하니까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이가 저 병이 걸리고 나서 어린이집을 많게는 두 번 한 달에 두 번 많이 가야 한 달에 한 번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갔다 오면 쓰러져야 돼요. 얼굴이 저희 아이가 진짜 뽀얗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어요. 정말 송장처럼 그런데 제품을 먹고 나서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얼굴에 뽀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정기검진을 3개월 뒤에 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엄마 뭐 먹였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제품을 먹였다고 했더니 어머니, 자가마력 질환 아시죠? 완치 판정을 못 내려줘요. 제가 완치 판정을 못 내려주는데 이 정도면 완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병이 전신염증이에요. 네, 엄청 심했었어요. 처음엔 백혈병인 줄 알았을 정도로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 감사해요. 그냥 너무 유산화에 감사했어요. 그래도 바로 유산화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죠. 아, 제품 좋은 건 그래, 인정.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이 있었어요. 어, 저는 유산화를, 아까 교훈을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아이한테 건물을 사주고 싶었어요. 어, 이 아이가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까봐 이 병이 제 발이 너무 잤대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어릴 때보다 아팠어요. 1년에 200일 정도로 감기약을 먹고 입퇴원에, 진짜 입퇴원도 엄청 많이 하고 아마 그래서 저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건물을 사주며 이 아이가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훈해서 진짜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때마침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일어나죠. 저희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해요. 네, 하는 일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저한테 돈을 못 준다고 네가 더 벌어라. 네가 이제는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터널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이 터널을 지나면 끝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운전을 해가시잖아요. 그런데 제 인생은 끝이 없는 터널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사기성 멘트이긴 한데 어떤 멘트로 컨택을 하셨냐면 언니 내가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 구해줄게 진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너무 끝에 너무 힘들었나? 이러면서 했는데 정말 그 멘트에 유산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해지기 시작했고요. 저희 아들 딸이에요. 뽀예요. 저희 아들이 아팠거든요. 둘째도 맨날 같이 많이 아파서 맨날 하나는 뒤에 없고 하나는 걸리고 한 손은 캐리어를 끌면서 입퇴원을 반복했었어요. 제가 둘 다 많이 아팠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정말 건강해요.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지금이 올해 열 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가 너무너무 궁금해졌겠죠.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리셋을 해봐. 언니 얼굴 좀비 같은 거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영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서 그리고 저녁에 엄마들이 부르는 시간이 제가 나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때 영업 가회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투잡을 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었겠죠. 하루에 믹스컵이 열 잔 그리고 식사는 열 시, 열 한 시 당연히 몸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항상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가 몸이 안 좋은지 몰라요. 항상 피곤하니까. 그래서 스폰서님이 리셋을 권해서 리셋을 했어요. 와 3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자리에서 못 일어났어요. 그 책에서 보시는 호전 반응들 있죠. 저 다 겪어봤어요. 아직도 제 소비자분들 중에서 저만큼 호전 반응 심하신 분 단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4일째 된 날 정말 신기했던 게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머리는 아직 아프지만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걷는데 와 저는 제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운지 몰랐어요. 걸음걸이가 이렇게 가볍게 걸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가볍더라고요. 와 리셋이 너무 신기한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위에 소개를 하기 시작했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다고요. 참 흔히 하는 멘트죠. 그런데 교훈에서 버는 500, 700, 1000만 원보다 그 20만 원이 좋았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이거 너무 좋다.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어느날 놀로를 가자고 하세요. 어디? 이랬더니 언니 그냥 타. 애들 데리고 타. 저희 스폰서님 아시는 분 아시게 진짜 이러시거든요. 탔어요. 그런데 무슨 경기도 화석? 갔는데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름아 놀러 간다며 언니 놀아 놀아. 여기서 놀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강의장이 자꾸 집어넣어요.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하면서 각오를 말해보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들었던 건 유산화를 듣고 와 이거 나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지만 아 돈은 되겠다. 내가 교훈에서 쏟아부은 열정을 여기서 반만 쏟아부어도 나는 성공하겠다. 돈을 벌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아이한테 제가 건물을 사주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아이한테 상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성을 보았고요. 저는 모르는데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그렇게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죄송한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지금 그냥 한 그래서 한 번 정도 언니 무슨 한 번이야 열 번 했다. 열 번 스물 번도 더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앞에 찾아오면 아름아 미안해 언니 갑자기 형부가 못 나가게 해서 거짓말 한 거죠. 남편 핑계된 거죠. 언니 여기까지 꼭 나와야 돼. 몇 시에 세미나가 있어. 언니 꼭 갈게 갈게. 아름아 미안해. 언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 계속 거절했었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진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그 사기성 멘트를 살짝 날리시면서 제가 이제 유산화를 전업을 결정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치킨집도 하다가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회사도 다니다가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일단 해보자. 그래서 정말 교원을 하루아침에 정리를 해요.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고 전업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잘했을까요? 못했겠죠. 정말 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산화는 영업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판매에 집중했어요. 잘 팔았어요. 네 팔던 그 영업에 어떤 기술이 있다 보니까 잘 팔았어요. 하지만 그분한테 정보 전달을 하지 않고 그분이 진심으로 건강해지길 바라지 않았고 일단 팔고 보자라는 마음이 컸었으니까 후속관리가 잘 됐을까요? 팔고 잘 먹고 있어. 음 그래 잘 먹어. 저처럼 그냥 먹고 좋으면 계속해서 알아서 드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후속관리를 제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실수가 이거였어요. 두 번째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스폰서님의 중요성을 되게 무시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가해부터 혼자 영업하고 혼자 하던 일을 계속 했다 보니까 누군가랑 같이 하는 일이 너무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스폰서님하고 같이 미팅 다니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경험치 사업이라는 거를 강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이 정말 가수명이세요. 머리랑 장 뭐 장은 있으신데 머리도 없으시고 죄송해요 스폰서님.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근데 저는 장영이라서 또 관계심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스폰서님하고 시간을 정말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스폰서님은 밥 먹고 전화 통화를 하루 10시간 한 적도 있고요. 밤새서. 제가 남자친구랑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해가 뜨고 있어요.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스폰서님하고 시간을 자주 보내다 보면 스폰서님이 쓰는 말투, 스폰서님이 쓰는 표정 저희 스폰서님이 굉장히 예쁜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거를 배웠어요. 그렇게 배워서 사람들한테 관계심을 하기 시작했더니 저한테 어느 날 사람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제 팀이 생기기 시작하고 복제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했던 것도 물론 있었어요. 시스템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에 혼자 출근도 했었어요. 9시에 커피숍, 동네 커피숍 가서 출근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모든 시스템을 다 탔었어요. 초반에. 이렇게 탔고요. 왜냐하면 일의 기본이 스폰서님들의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내가 일의 기본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은 지키자는 마음으로 시스템에 참석을 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명단이 많이 없어서 유산화 사업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앞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 건지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산화를 전달할 분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스폰서님한테 아름아 언니가 명단이 없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인분은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진짜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좁아요. 영업은 했지만 아는 지인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인분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질척거려요. 정말. 왜냐하면 지인분이 몇 명 없으니까 질척거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인분이 한 분을 소개해 주시면 관계십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원칙이 있는데 열 번의 관계십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열 번은 무조건 만나요. 뭔가 신규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그 관계십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런데 저는 그 의미 없는 관계십 속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 번의 관계십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아요. 또 그분의 또 열 번을 또 만나서 또 소개를 받아요. 왜? 내가 명단이 없으니까 소개 소개를 받아 내려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니깐요. 그래서 열심히 소개를 받으면서 제가 두 라인이 내려가요. 제 지인분들 저랑 지금 사업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래도 보면 뭐 동창, 친구, 옆집 언니 이렇게 다 사업 많이 하시다 같이 많이 하시죠.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다 콜드예요. 지금 두 라인 키 리더들이 전부 다.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사람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했었어요. 이 사람을 하기 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무섭고 되게 이중적이긴 한데 영업은 했지만 이중적인데 그건 먹고 살려고 그런 거고 따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명단을 파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게 지금 4주 신규 홈미팅이에요. 코로나가 한창 심했었죠.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명단을 조금 더 쉽게 내놓게 하려고 제가 집에서 이 4주 신규 홈미팅을 기획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4주를 제가 저희 집에서 그냥 가볍게 차 한 잔 마시자고 파트너분들한테 아는 지인분들을 모셔오라고 하세요. 저희는 막 격식이 있고 격조 높은 홈미팅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하세요. 사람들이 제가 오죽하며 신규 홈미팅 오프닝 할 때 뭐라 하냐면 저희 이진의 홈미팅은 격식도 없고 격조도 높지 않은 홈미팅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즐기다 가세요.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1주차에 무엇을 하냐면 기초상담 그리고 리셋 영양제 비교 가이드를 풀어요. 좀 편하게 진짜 제가 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2주차가 시작되기 전에 그 비는 주에 다시 만나서 리셋을 끊어요. 기초상담을 듣고 리셋 설명을 듣고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을 들으시면 뭔가 리셋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 봐요. 리셋을 어떻게든 끊어요. 어떻게? 질척거려서. 네 저희 라인의 그 모토는 질척거림이거든요. 네 자 리셋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2주차 3주차 4주차의 설명을 훨씬 더 잘 듣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2주차에는 제 사업 설명인데 이것도 거창하게 안 해요. 그냥 제 마이스토리를 중심으로 풀어요. 그리고 3주차가 뭐냐면 회사 소개 간단하게 풀고요. 제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먹고 있는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어필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주차가 보상플랜인데 보상플랜도 유산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점을 위주로 풀어요.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보상플랜을 세게 풀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4주를 했더니 오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최소한 소비자라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신규 홈미팅에 와서 좋았던 동네에 흔히들 아줌마들이 또 다른 아줌마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야 저 집에 가니까 되게 재밌더라. 뭐 그 아매이 아이고 아매이 아이사처럼 막 그렇지도 않고 막 그러고 그런 뭘 사라고 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되게 그 여자 재밌더라. 편안하게 뭔가 인식을 주니까 진짜 A가 B를 데리고 오고 B가 C를 데리고 오고 C가 D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라인이 제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제가 제 신기한 미팅 사진들이에요. 좀 많았는데 그나마 제일 잘 나온 위주로 한번 조금 넣어봤어요. 진짜 편안하게 했어요. 그나마 저거는 나름 격식 있게 된 거였어요. 원래는 그냥 테이블에 저기 맨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아마 초창기 사진일 거예요. 저기 앉아서 편안하게 잠하시면서 책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래서 리셋하시면 돼요. 이러다가 점점 나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TV에 이제 연결을 하면서 뭔가 좀 격식 있게 나름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막 격져놓고 격식 있고 그러진 않아요. 정말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파트너분도 프로모션을 잘 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분도의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인이 좀 튼튼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랑과의 관계에 너무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제가 정말 심했었어요. 저희 집에는 커피 마시러 오는 아줌마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위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애를 데리고 탁 나가면 홍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갈라져요. 제가 인상이 지금 웃고 있지만 안 웃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 아줌마들이 말을 못 거시더라고요. 나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아무도 안 걸어주니까 친해질 사람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유산화를 지금 이렇게 해서 골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계심도 노력이에요. 리더님들. 그리고 그 노력이 상대방한테 전해져요. 분명히. 저희 스폰서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진심이어야 된다고. 그거를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유산화하는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하는 유산화를 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야지만 유산화의 제품도 보이고요. 유산화의 사업성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을 바꾸고 났더니 진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시잖아요. 너무나 탁월한 제품이요. 좋은 보상 플랜. 회사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한 게 더 있었네요. 최근 사진인데. 눈이 왜 저럴까요. 지금의 유산화예요. 이거 저희 사진이 안 예쁘죠. 출근 준미팅 사진이에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한 건데 이게 뭐냐면 출근을 못하니까 아침에 저희 파트너분들하고 8시 반에 딱 10분만 출근 준므를 해요. 아침에 그냥 얼굴 보려고 이것도 그나마 제일 예쁜 사지로 놓았어요. 아침에 다 엉망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 좋은 말씀들을 좋은 책들에 그냥 글귀들을 읽어주고 돌아가면서 이제 리더님들이 요일별로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냥 에너지가 나더라고요. 코로나 땐 얼굴도 많이 못 보니까 이렇게 출근 좀 하면서 얼굴도 보고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좀 상처받은 리더님 계시면 같이 욕도 좀 해주고 치유도 해주고 그러면서 저희 팀의 분위기가 점점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사진이에요. 같이 막 저희 집에서 놓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올해 저희가 봄인가 봄에 같이 놀러갔던 제 파트너분들이에요. 홈미팅 때 나오신 분들이에요. 홈미팅 때 데프스를 밟아서 지금 나오신 파트너분들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저 진짜 사랑관계 맺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관계심하고 내일 잘 가 언니 잘 가요 막 이러다가 딱 차에 타는 순간 진짜 이랬어요. 울면서 관계심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극단적인데 제가 진짜 그랬었어요. 공원에 초전 저희 동네 공원에 가서 의자를 펼치고 돗자리를 깔아놓고 파트너분들한테 아는 분도 여기 다 데리고 오라고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데리고 오면 그냥 같이 또 자연스레 유산화 얘기하면서 그래서 끝나고 나면 차에 앉아서 울었을 정도로 왜냐하면 유산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유산화로 너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정말 나중에 상속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안 좋아하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골드가 되었고요. 근데 지금은 노는 거 너무 좋아해요.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몰랐어요. 평생 돈만 벌며 살았고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고 어색했고 나는 그런 즐길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돈 벌어야 돼.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집은 안 돼. 어쩔 수 없이 노는 걸 몰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제 파트너들이 있고 제 스폰서님이 계시다는 거에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시죠? 알버터 아인슈타인 아까 우리 나왔었잖아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유산화하기 전에 저는 정신병 초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유산화를 하고 나서도 정신병 초기였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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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